오늘은 빌리버스 3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번능에 참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독일에 유명한 지식인들이 보는 잡지가 있습니다. 슈피겔지라는 잡지인데 그 슈피겔지에 통계가 하나 남았습니다. 그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신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가 이렇게 무작위로 물어봤는데 그 중에 55%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10년 전에 봤더니 그 당시에는 11%가 더 많았어요. 한 66%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런데 55% 중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가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중에 믿는 자 중에서도 50%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이렇게 참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할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심지어는 신학생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학생이 연차가 올라갈수록 점점점 프로테이지가 주는 걸 봤어요. 미국의 통계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통계가 잘 없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 통계를 하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다섯 가지가 있죠. 신앙의 기본 어떻게 보면 이것이 독트리니요. 결이요. 이것이 다르면 이단에 속한 자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것.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믿는 것. 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 성경의 원본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예요. 세 번째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대신 정지함을 받으신 대속의 죽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대속의 은혜를 믿으면 죄사 안 받을 수 있다는 대속의 죽음. 그리고 오늘 주제가 되는 부활인데 그 부활이 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것. 그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핵심이죠. 만약에 부활을 믿지 아니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대속의 은혜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또한 화목제물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를 지시고 정지함을 받으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제는 일사부제례의 원칙에 의해서 정지함이 없다. 이게 다시.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이미 한 번 심판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몸으로 부활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것이요. 궁극적으로 부활을 믿지 아니한다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분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의 권능을 믿는 것 오늘 그 주제가 불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자인데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 필수 조건이다.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 받을 수 없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느냐 로마서 10장 9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째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라.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내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을 믿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그대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으로 시인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이는 혈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이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오늘 주제가 되는 이 말씀대로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인가 첫째로 보면 빌리포서 3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권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다. 그 죽으심을 본받다.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조건이 있다. 이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죽음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냥 부활만 딱 믿고 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는 더군다나 구원을 받는 조건으로 부활을 믿는데 그 부활을 믿는 조건으로 어떤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것인가 바로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것이 존재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내가 죽음에 넘겨지는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갈라디에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여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 자아가 내가 십자가에 넘기운 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내 자아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말씀을 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죽어버리면 도대체 나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봐요 이 자아라는 것은 반드시 죽음에 넘기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아가 뭡니까? 그 프로이드의 심리학 을 여러분이 공부해 보셨다면 에고라는 것이에요 에고 내 자신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잘 판단하고 분별하고 하는 것 내 삶에 있어서 내 판단과 내 기준과 내 철학이 추가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자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내 자아가 원하는 대로 분별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살아온 것이 내추럴 아주 자연적인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내가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자아 바로 에고 내 스스로 내 자신 자신이 죽음에 넘기 죽어야 된다 이거야 여러분 그것을 잘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시게 되길 봐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나는 그럼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내가 생각하느냐 자아가 죽어버린다면 그런데 그 자아는 어떤 자아 원래 아담에게는 타락하기 이전에 자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럼 뭐가 있어요 살아있는 영이야 육신은 흙을 빚어서 만들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후 하고 불어넣었다 그랬더니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생령이다 생령 그 말씀 무슨 말이냐면 그 아담의 자아가 그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아담의 영이 주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그냥 혼연 일체가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아담은 살았어요 그래서 아담은 죄를 지으지를 않은 거예요 타락하기 이전에는 그러기 때문에 아담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야 하나님의 생각이 아담의 생각이야 아담의 행동이 하나님의 행동이야 그래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았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나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야 그럼 나라는 게 언제 생겼느냐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야마 불순종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는 종령 죽으리라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는 육신은 썩어지게 돼 있대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과 아담의 영은 분리가 일어난 것이죠 그 연합이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분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영의 기능이 죽어버린 거예요 자 우리의 저는 이 전인치유사약을 하는 사람으로서 목회자로서 의사로서 이걸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에 오시는 그날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인치유라는 것은 먼저 영혼이 영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거듭나요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이제는 영이 죽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 혼이 내 자아가 바로 하나님이 돼서 나를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영혼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되어 있지만 사실 어떤 면에서는 혼과 몸은 타락하고 난 다음에 타락한 육신을 가지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자아가 생기게 된다 그 자아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바라고 원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 자아의 중심이 된 거야 하나님과는 독립된 내 자아라 이거예요 그것을 바로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 말하느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연합해서 잘 살 수가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고백한 대로 내 안에 다른 육신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은 내 영이 원하는 건 성령의 소욕대로 하게 하지만 내 육신 내 자아가 원하는 것은 내 육신의 정력을 원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연합되어 있던 내 육신의 정력 그래서 이 둘이 싸우는 거예요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내가 육에 속한 썩어질 이러한 것들을 선택하느냐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방법이에요 내가 영을 위하여 심으면 영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생명을 거두고 영성을 거두고 내가 육신을 위하여 심으면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는 그때부터 내 자아가 십자가에 넘기우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자가 해야 될 일이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고민이 없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난 고민이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과거에 저는 캐톨릭 신자였지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이러한 경험은 없었어요 예수님을 나의 개인적인 구조로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저물로 거듭남을 체험을 했다 이거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지함이 사라지고 영원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관하는 삶을 살게 됐다 엄청난 기쁨과 천국의 평안이 제 가운데 찾아왔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달라진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나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유행가 팝송이라든지 얼마나 기타도 잘 치고 TV도 몇 번 나가고 가수가 될까 한 꿈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젊은이들처럼 유행가 잘 부르고 인기도 좋았고 그랬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갑자기 그게 싫어지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야 내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내 안에 다른 내가 새로운 피저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속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속사람이 새로운 피저물이 내 가운데 들어왔다 이게 이것은 하나님께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난 것이 아니라는 얘기라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새로 거듭난 피저물이 내 안에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과거의 내가 아니고 완전히 딴 사람이 돼 있는 거야 내 취미가 달라졌다니까 그걸 들으면 거슬러진다 그리고 그 당시 20대 초반이니까 그때까지 흡연을 했잖아 흡연 근데 그렇게 흡연을 즐겼던 사람이 아 이상하게 흡연 자체가 내게 꺼려지는 거야 내가 이 흡연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지 거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내 안에 또 다른 옛사람인 내가 아직 죽지 않아서 계속 그런 걸 요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내 가운데 들어와서는 그거 끊어라 이거야 네가 노예생활 했어 되냐 하나님께 그거 싫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부분을 다 이렇게 주관하기 시작한 거야 간섭하기 시작한 거야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제 훈련이 시작이 돼 무슨 훈련이에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이에요 내가 내가 매일 죽노라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고민이 시작이 되는 거야 옛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원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과 성령의 역사심과 천국의 임재하심과 그 마음의 평안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기쁨을 맛보았는데 그러나 내 안에 다른 내 육신이 옛 자아가 아직 죽지 않아서 계속 거부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흡연이라는 것을 이제 끊기 위해서 많이 시도했지만 항상 몸에 안 좋아서 그거 시도했지만은 끊기를 실패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오신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계속 내 양심을 통해서 끊어야 된다 끊어야 된다 끊어야 된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어 그렇게 하니까 그냥 그걸 참으려고 그냥 뭐 이 전차를 타고 그냥 역에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결국은 끊게 되더라 결국은 왜냐 하나님의 승리라 내 속사람의 승리예요 부활의 권능이야 이게 바로 십자가의 역사를 통과할 때에 부활의 권능의 역사가 나를 승리케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저는 한 6개월에서 1년여 동안을 그러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엄청난 기쁨과 천국의 평안을 경험하고 모든 세상이 그냥 그냥 다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그런 경험을 했다 이거야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기도하는 것이 좋아지고 성령 말씀 보는 게 좋아지고 전도하는 것이 좋아지고 사람 볼 때 저 사람은 천국 갈 사람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 이렇게 딱 그것만 구분이 되는 거야 우리 동생이 독일 미인헨에 남도계에 와 있을 때 한번 방문을 하러 갔더니 아니 오빠가 좀 이상해졌다 이거야 너무 충격을 받았나 그냥 예수 얘기만 하고 그냥 예수 믿으라고만 하고 말이야 과거의 오빠가 아니다 이거야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사도 바울이 그냥 180도 변하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킨다 이거야 근데 그 변화시키는 것이 내 자아가 착한 사람이 되고 선한 사람이 되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자아는 십자가에 넘기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새로운 나가 들어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들어오는 거야 예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더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그때부터 어떤 일이 시작이 됩니까 여러분 갈등이 시작이 돼 과거에는 세상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리고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는 기도하고 싶고 말씀 보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새벽기도 철야기도 매일기도 조별기도 이런 거 다 참여하는 거지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의과대학생으로서 공부하는 것이 소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의대 공부가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독일에서 제가 공부하면서 아무래도 아무래도 언어가 훨씬 딸리잖아요 아무리 독일 말을 잘해도 두 배 세 배 는 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보니까 시험에 딱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시험에 두 번이나 떨어졌어 그 의대 의대 공부 안 하면 그냥 낙지하는 거 아니에요 보통 조금 게을라 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한 번 더 떨어지면 아웃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하는 게 좋은데 이게 목사님 되라고 그런 게 아닙니까 혹시나 그게 마음속에 그런 게 생기는 거야 의대 꼭 의사가 돼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감동이 있는데 그래서 목사님에게 가서 상담을 청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형제님 하나님께서 앞으로 형제를 반드시 쓰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태복음 12장 18절에 있는 말씀 보라 이는 나의 사랑하는 종이오 나의 기뻐하는 자로다 이것을 성경에 딱 기록해서 나한테 주는 거야 아 이게 목사님이 되라고 하는 그러나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형제님이 하고 있는 그 공부는 열심히 해서 이번에 꼭 통과가 돼야지 만약에 통과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만히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종을 부르실 때 실패한 자를 부른 적이 없더라고 나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는 모세를 불러도 모세가 열심히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을 열심히 충성했잖아요 그 장인 이드로 장인에게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도 열심히 목동으로서 사자를 그냥 막 돌팔매질로 그냥 그렇게 쫓아내고 양들을 길렀다 엘리사를 보십시오 열심히 타장마당에서 소를 결을 갈고 있는데 엘리아가 그 옷을 던져서 그를 픽업을 했지 않습니까 의사인 누가를 보십시오 의사인 누가 얼마나 헬라 그때 최고의 학문인 의사가 바울의 주치의가 되어서 전 일생을 헌신했지 않습니까 마태를 마태를 보십시오 마태는 세일이 아닙니까 그 세일이로서 열심히 세금을 거두는 일에 충성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불렀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보십시오 그들은 밤이 맞도록 열심히 자기 하는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불렀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실패해서 무슨 신학교 가고 목회자가 되는 걸 그걸 원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성경 말씀을 보는데 마침 그 마태복음의 복음의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의 그 음성이 쓰여져 있는 게 나온다 내가 내가 이제 이제로부터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내가 그걸 읽을 때는 내가 후일로 그렇게 읽었어요 후일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런 말이 없더라고 내가 후일로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 너는 이제 열심히 해서 모든 의사로서의 그러한 과정을 잘 마치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한 믿음을 주시고 열심히 공부해서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영적 세계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교회 생활도 있고 교회에서 직분도 있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게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감내해야 될 직분이 또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학생은 공부하는 게 제사장으로서의 하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직장인은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남들보다도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더 아주 충성스럽게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세계를 치우치면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영적 세계에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있고 거기에 헌신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고별되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 다 직업이 있다 이거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있어요 주부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로서 남편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의사로서 간호사로서 세무사로서 각종 직장인으로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도 더 잘하고 더 충실하게 일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다 그래야 그 사람이 치우치지 않는 그야말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되고 세상에서 빛을 바라는 세상을 밝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 그러므로 이 부활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그러한 고통과 권한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사실은 뭐를 말하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권한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쏘시고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권한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만이 좋아서 변화산상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상에 올랐는데 얼마나 찬란하게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가 됐습니까 그 영광 가운데 여기가 조사오니 주여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아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그냥 영생토록 삽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려가자 왜 내려가야 됩니다 여기가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온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변화산상에 그 영광 가운데만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름 쉐키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러한 곳에만 산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내 자신이 성화되는 그러한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러한 자격이 부여가 되겠느냐 여러분 부활의 영광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주구심을 본받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핵심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내 자아를 늘 십자가에 먹방 삶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도 어떨 때는 야 내 자아가 아직 죽지 않고 그걸 며칠 전에 체험한 적이 있어요 저는 뭐 운동을 뭐 가끔 이제 뭐 이렇게 스크린일이라든지 골프라든가 하면서 점심시간에 잠깐 나가서 할 때가 있는데 그날 따라 참 안되는 거예요 뭐 오래간만에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게 점수가 아주 그냥 완전히 옛날 초보자 점수가 나오는 거야 그냥 그 뒤로부터 그냥 아휴 내가 이거밖에 안되나 내가 이렇게 나이가 먹어서 늙었나 이제 갑자기 그냥 낙심과 좌절이 쫙 오는 거야 맥이 없어지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일어나 도대체 가만 생각해 보니까 너는 내 자아가 너무 살아있다 아직까지 그거 좀 못한다고 니가 항상 잘해야 되냐 좀 못한다고 그냥 자존심 상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건 니 자아를 다시 한번 인식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부족하고 연약한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야 사도 바오는 육체의 가시를 낚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너에게 준 내 은혜가 촉하다 이거야 그래서 사도 바오는 그러한 약함 가운데서 좌절과 낙심에서 해방이 됐다니까 그 생각을 하니까 그냥 일시의 내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일시의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낙심이나 열등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싹 사라진 주님의 놀라운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작은 일 하나로 사람이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왜냐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자아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해야 되고 내가 뭔가 남들보다 우월해야 되고 내가 뭔가 다 잘해야 돼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금방 코가 빠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목표지만은 그러나 지금 현실에서는 우리는 영적 전쟁을 통하여 내 자아를 매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는 일생 동안 그것을 매일매일 삶의 현장 속에서 이것을 싸워서 이기는 자의 삶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이겼다 이거야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한다 이거야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틀립시스 진둘림을 당할 수 있다 이거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세상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 그리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내 자아와의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쓸데없는 데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얼마 전에 스마트폰 이게 자꾸 보다 보면 유튜브 보다 보면 정치적인 성향이 이렇게 좌우로 걸려가지고 막 나오는데 그거 보다 보면 나도 흥분하고 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너무 시간을 뺏기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뭐 때문에 이런 쓸데없는 것에 정치 노름에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기도하고 말씀 보고 치료해주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게 시간이 많은데 이게 너무 시간이 이런 거에 보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래서 구독을 다 끊어버렸어요 꼭 필요한 것만 그러니 내 마음에 또 평안이 만들어요 여러분 시간을 아껴 써야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거나 TV 보는 시간이 더 많습니까 기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일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까 주님의 이해를 태반이 아마 유튜브 보는 시간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버려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또한 사람들도 정리해야 되는 거야 믿지 아니하는 자와 세상에 속한 자와 쓸데없이 같이 노닥질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손해는 누가 보느냐 믿는 자가 손해를 보는 거야 믿음의 손상을 입는 겁니다 에너지가 탈진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시를 더럽히나니 고린도 전서 15장 30 3절 말씀이에요 불신자들과 사귀고 교제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이겁니다 마음에 들을 수도 있고 서로 같은 뜻을 가질 수도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하나님께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신앙 절대의 절명 우리 주님만을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결사각오의 그 신앙을 오염시킨다 이겁니다 오염시킨다 그래서 고린도 15장 34절에 보면 깨어 의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친구 잘 사귀어야 해요 친구도 아무런 친구 사귀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함부로 마음을 열지 마시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 오픈 마인드가 꼭 좋은 게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왜냐하면 마음에 들어온 것이 어디로 나가요? 다시 입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느 누구에게나 어떤 것에나 여러분의 마음을 오픈해서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반드시 신앙적으로 타락하게 돼 있어요 왜냐? 마음이 있는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종력 육신의 종력 이생의 자랑 음란 술 취함 방탕함 투기 쟁투 우상 숭배 이런 모든 것들이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게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삶을 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해요 아이 뭐 어떻게 예수님처럼 거룩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뭐하라? 완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여러분 거룩하기를 결단하게 되기를 주요 여러분으로 추구합니다 쓸데없는 것에 치심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에 마음을 열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사탄의 공격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와 같은 멍해를 매수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부활에 이르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물어봅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 어떤 모습인가요? 여러분 고린소서 15장 36절에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면 살아나지 못하지 않느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다 이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열매가 맺는 것은 밀의 형체가 아니라 이거예요 썩어질 그러한 형체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부활할 때는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혼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혼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썩어지러 가는 겁니다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부활할 때는 영적인 몸으로 부활한다니까 그건 영의 실체예요 영적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시공을 초월하게 돼요 영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갈릴리에 있다가 갑자기 예루살렘에 나타나시고 엠마오에 가는 길이 있다가 또한 예루살렘에 갑자기 살아서 나타나시고 이러한 영체의 부활로 인도해 되는 이러한 그때의 사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님께 온전한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헌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어떤 자들과 나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를 다른 남자와 나눌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사탄과 반바식 나누자 이렇게 합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유하신 우리 자신은 절대 빼앗기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에게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의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교회도 출석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기도생활에도 빠지지 않고 하고 이러한 의의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의의는 뭐냐?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크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라 바로 예수 크리스도의 의의가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한 자에게 속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의로 말미암아 이제는 크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큼 신실한 분이 어디 있어요? 저에게는 좋은 부모님도 있고 또 좋은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누구보다도 또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만큼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은 없다 예수님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 가장 가까이 계시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 가장 옆에서 나를 이끌어주시고 늘 변치 아니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바로 찬송가 394장을 지금도 부르고 있어요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크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지함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피값 주고 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크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크리스도예요 우리가 당한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크리스도 안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조로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건 바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아가 깨어질 때 아픕니다 이 일이 잘 안 될 때도 아픕니다 내 자존심이 깨어지고 내 교만이 깨어지고 내 모든 계획들이 깨어질 때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권한 안에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로운 믿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의 길이요 생명이요 우리의 평안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모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권한과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과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닮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한 성품으로 우리 하나님의 의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되기를 주여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권한에 동참하여 매일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가장 평안하고 가장 기쁨이 있고 가장 큰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자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